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자 기아가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도 곧 할인폭을 발표할 예정인데 시들해진 전기차의 인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기아는 중형 순수전기차 EB6를 300만원 할인합니다.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방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684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해지면 EB6의 실구매가는 서울시 기준 4천만원 초반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지역에 따라 3천만원대에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350만원 할인하는 기아의 대형전기차 EV9도 6천만원에서 7천만원대로 실구매가가 내려가게 됩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정책과 발맞춰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전기차 구매를 앞둔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아에 이어 현대차도 간판 모델 아이오닉5와 6를 할인할 예정입니다. 할인폭은 200만원 수준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처럼 파격 할인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기 때문입니다. 1월 국내 전기차 판매는 1,597대로 전달보다 85.9% 감소했습니다. 여기다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수입차들의 공세도 거셉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2021년 74.2%에서 지난해 70.8%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테슬라의 반값 전기차로 불리는 모델 Y는 EV6와 아이오닉5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폴스타 등도 주력 모델의 가격을 최대 보조금 지원 기준이 되는 5,500만 원 아래로 낮추며 현대차와 기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